그래 가자 너네 훈련장 가서 화살 챙긴 다음에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근처 마트로 가든지 내가 보기엔 야! 비밀번호! 31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3, 2, 0! JASON AND MA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